오늘 마운트쓰고 마운트 맘에 안들면 이거 사면됨 와 이거 좋다고 놓자! 야! 야 빈골대야 빈골! 바로 보낼게요 다음 형님 살라 가보자 살라는 좋겠지? 와 지린다 솔직히 와 아 내 스탯 진짜 맛있긴 하다 봐봐 일단 속과 빨간색에다가 가속 133에다가 골결 131 위치선청 130이고 커브 129 예감있고 커브 높아가지고 예감도 있어갖고 ZD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이제 뭐 드리블 어? 민벨 어? 지린다 그죠? 스테미나도 높아 그 살라 특유의 그 버텨내면서 막 앞으로 우당탕탕 전진하는 그 드리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출축에서도 그렇고 약간 피파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어 그래서 오늘 조금 기대가 많이 됩니다 2년이나 뛰었어 2년이나 진짜 첼식 그 자체다 살라 군대보다 길게 있었네 맞네 2년이면은 이렇게 한번 오늘 살라 가지고 게임 한번 해보고 살라 괜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가고 사울까지 다음에 영입을 해서 이제 급여 240에 맞춰가지고 슬슬 이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는 걸로 아 근데 리디거 대신에 나 좀 센터팩 다른 애 쓰고 싶긴 한데 급여 23짜리 센터팩 리디거 급여 23 있나? 그냥 리디거 다른 시즌 쓸까? 아 이거 차이가 나나? 나겠지? 와아 태클 시비 차이가 나? 어 그럼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야 이거 지릴 듯? 아 이거 그냥 상한에 알바 하는 게 맞으려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치르카 상한은 아깝다고? 사람들이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 아닐까? 아 아니면 오카만 한번 그냥 써볼까 오카? 550억 정도면은 그냥 투자해볼 만한데? 그래 뭐 다음 영입 저거 한번 오카 맛만 봐보자 일단 오늘 살라 써보고 살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들어가자잇! 살라잇! 살라잇! 살라 드리블 진짜 개 맛있을 것 같은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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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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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시 윙어 종결 끝났다 찢었다 찢었어 야 침투 마라 버텨내고 마무리 끈 아아아아악 야 이거 뭐야 왜 안들어갔죠? 굴절인가? 굴절이네 케빈 팩킹 데 브라인을 윙어가 마시는 애가 들어오니까 어제랑 경기력이 다르잖아 버텨 미쳤다 야 이거 와 개쩐 와아아아악 몸 다부진거 봐 아니 그 허벅지 힘이 개쎈데? 스커트 빡고순데? 와아아아악 와 순속 봐라 완메완메완메 와아아아악 뭐야 이거 와아아아악 사라잇! 아아아아악 아니 억텐 아니라아 아니 뭐 억텐이에요 뭐 아니 지리잖아 이거봐 쑥쑥 찰 어이거 이거 이거 봐라 이거봐라 어이거 어이 어이 뭐야 이거 어 어? 와아오 위케 와아악 이게 억텐이야? 아 이게 억텐이야? 와 이거지 졸라 조콜은 근데 내가 좀 아쉬운 게 둘 다 좀 몸이 좀 약해 그 퍼터 소년단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들? 페드로가 좀 퍼터를 잘 못 받아 속도를 근데 약간 조콜도 그럼 물베엔 그치 페드로는 이제 둥거리용으로 쓰죠 조콜도 그렇고 솔직히 나 근데 둘 다 좀 체감 좀 별로라고 생각해 개 썩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마운트는 진짜 좀 개 썩었었고 봐봐 이거 봐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나 마운트하고 살라 비교해봐 야 이거봐 야 이 새끼 버티는 거 봐 아니 마운트는 그딴 거 없었음 그냥 여름철 아이스크림 같았어 그저 그냥 살랐는데 확실히 다 부지다 얘가 뭔가 몸이 부딪혀도 될 거 같아 살라 와 살라 살라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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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어씨 어 살라 움직임 너무 좋은데? 아 이건 덕배가 잘못했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른발 제트 뒤 와아아아 가능이다 이거 가능이다 루우드 파킹 그리트 아니 위치를 너무 잘 잡아 미쳤어 어 아니 진짜 세우첸코 별로 생각 안남 이번 시즌 굴리트 진짜 톱이야 톱 와 상대 뭐야 개멋있다 어 고맙습니다 까비 어 되냐 이거? 와아아 와아아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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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 와아아 와아 뭔데 우리 윙어들 돌았나 아이씨 아이씨 아하하하하하 1초 기준 그게 금번없는 뜻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거 다 따지고 게임하면은 피곤합니다 와 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이씨 아이씨 와 상대 잘한다 우와 와 상대 이렇게 잘하냐 와 빡세네 하하하하하 봐봐 파마한거 보이지 않나 아이씨 아아아아아 루드 파킹 고웨잇 로드 파킹 고웨잇 와 한대 더 맞자 아이씨 이렇게 바로 차면 안된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잘 안들어갑니다 에이씨 씨발 와뭐야 와 뭐야 은바앞에 금카 와 죽었다 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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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 하하 어하 어어어 너도 한 번당해봐 하하하하 똑같이 당했어 게임 빡빡해서 집중 좀 하께요님들 블리트가 아니라 덕배 이 자식아 아 은바패 ㅈㄴ 빠르네 하하하하하하 와아아아아아아아 요아씨 와 녹았다 와 은바패 어? 와 가랑이로 빠지네? 와 다행이다 와 실수했는데 아 상대 잘한다 6 으아아아아아 어 제발 제발 x3 제발 x5 허어ご어어어 씨 ㅆ아 어어 으아아아 으하하하하하 노치 우어어어어 호호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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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열어어어어어어엉 가자아아아아 안따! 와아아아아아 물론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